레인저는 홀로 황해를 떠도는 추적과 생존의 전문가다. 그들은 관찰력과 인내심이 뛰어나며 한 번 노리기 시작한 목표는 절대 놓치는 법이 없다. 숙련된 레인저는 마치 야생의 포식자와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한다. 레인저는 강력한 공격이나 특수한 기술을 사용할 때마다 집중력을 소모하며 소모된 집중력은 서서히 회복되거나 기본 공격으로 추가 획득할 수 있습니다. 저격수의 길을 택한 레인저는 저격으로 적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고 덫을 이용하여 적의 움직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정찰분의 길을 택한 레인저는 무거운 화살로 적을 밀어내며 속사, 쐐기 화살, 집중 사격 등으로 적을 기만하고 농락할 수 있습니다.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침묵 속에서 홀로 싸우기를 즐긴다면 레인저의 길을 추천합니다.